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가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미디어가 지식인의 어떤 견해를 크게 내어 보이든 그건 업체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번주에 저희가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왜 그 견해는 주로 민심과 그리고 투표 결과와 이다지도 차이가 큰가? 2024년 4월 3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질문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헬마우스님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한동안 겨울동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헬마우스를 만나면서 그때만 해도 해가 빨리 지니까 헬마우스도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늦게 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떠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해가 져야지 우리가 끝낼 때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해가 길어지니까 끝낼 때가 아직 안 됐나보다 하고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이미 3시간을 떠들었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중에 우파 시민들을 위해서 자유민주당의 시조인 정규재 씨가 이런 10개를 남겼죠 최근에. 틀튜브 중독을 극복한다. 부정선거에서 벗어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론에 대해서 공부한다. 공부까지 해야 돼. 좌파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한다. 나는 이게 제일 웃겨.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얼마나 무식해 보였으면 자기 지지자들이. 엄경영 씨도 이 말만 정규재 선생의 이 말만 들었어도 저렇게 망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헬마우스 코너 이번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헬로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생각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겁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문제는 정규재 선생이 아무리 열변을 터든 이런 소위 시류 영합적인 포퓰리스트 점쟁이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포퓰리스트 점쟁이들의 핵심은 어쨌든 정규재 선생 같은 노땅들보다는 트렌디하다는 거죠. 상대적 트렌디인데 페북이 그래도 정규재의 펜앤마이크보다는 트렌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의 핵심 중에 하나 어쨌든 계속 시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잘 나갈 때는 이준석 신당을 빨고요. 조국 혁신당이 잘 나갈 때는 자기 변명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을 끌어오는 거죠. 그때그때 보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뭐냐 이게 이분들의 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걸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패턴으로 말씀을 해석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득을 보고 살았던 레거시 미디어의 서플라이 덕분에 등 따숩고 배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에 오래 있으면 보통 양비론에 빠지고 정치를 오래 들여다보면에도 불구하고 정치 혐오에 빠진다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정치 혐오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었던 패턴의 정치인 안철수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다 하는 사람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온 게 별로 없는데 정치적인 목소리만 큰 사람들 이낙연 이준석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정치 혁신이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줬어요. 1, 2월, 3월까지 계속하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불어올 때 어? 저기서 범죄자가 오네. 이 정도의 적극성을 보였어요. 그랬다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건 레거시 미디어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병천 씨는 가장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아, 정말 이제 기성매체가 사랑하는 평론가답게 연합정치를 하려면 진보 계열이 아닌 이준석 신당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1월 29일 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알기 싫때는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건강 NMSM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치약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아름다운제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치약 요즘치약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18어른 캠페인 새 소식 입장을 바꾸는 여러 평론가들과 달리 아름다운 재단은 꾸준히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입장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캠페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의 새 웹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구경 오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저번 정권 때 그러면 캠페인 성공으로 캠페인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자립 청년으로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왜 아직 캠페인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18어른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삶과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한 그간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새 웹페이지에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그 의문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캠페인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립준비 청년에게 한걸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어른 관련 특집방송 요즘 공부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곧 알려드리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 긴 일관성 있는 이 긴 캠페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병천 평론가의 1월 29일 글 연합정치를 하려면 진보 계열이 아닌 이준석 신당과 해야 한다. 이제는 이분이 무슨 말만 하면 특히 이제 그게 1월이면은 혹은 2월이면은 걱정부터 되네요. 그러니까 뭐가 뜰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와서 자기 논리에 동원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뭐랄까 명탐정 코난의 유명한 탐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서 뭐 이분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동원한다. 숫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원을 하는데 표를 하나 올리면서 그 연합정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월 3주차 YTN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투표 정당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25 민주당 27 정의당 3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4 이렇게 나왔던 거 그때 이제 기타 모름 무응답이 32%였거든요. 이 중에 많은 수가 나중에 조국혁 신당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 32%일 때 성급하게 이런 거 그냥 막 던지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준석 신당은 심지어 이 9%가 나올 때 꺾여 내려오던 와중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높이 시작했죠. 17 18%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꺾여 내려오던 시점에서도 눈치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연합 비례정당을 하되 플러스 연합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준석 신당 또는 이낙연 신당과 연합 비례정당을 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논리적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정의당보다 이준석 신당이 6% 잘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진보정당 계열은 지역구 출마자가 거의 없는 세력이고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지역구 출마자를 통해서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다. 이게 주요 근거입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반대 다 틀렸죠. 입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앞서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소위 갖다 맞추는 점쟁이식의 비평 혹은 비즈니스 이거랑 별개로 그 비평 실력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정치적 흐름을 얼만큼 정확하게 읽어낼 것이냐 이게 정치에 관심 갖고 보는 독자나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평론가의 말을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까운 시간 나면서 그 사람 말이 들을만하고 앞으로의 정치를 볼 때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틀려버리면 사실 황당하거든요. 네. 일상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 텐데 정말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1, 2, 3월에 이 사람이 한 얘기 주워다 쓴 기사들 포털 위에 맨날 떴습니다. 전 민주연구 부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러면서 이런 사람 이야기를 갖다 쓴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가 자 이게 근거가 뭐냐면 지역구 출마자들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의 신당에서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격전지에서 민주당 표를 잠식할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연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나요? 1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은 지역구 출마자를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은 1번 팩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럴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왜 이걸 모르냐고요. 이준석 대표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민주당 표 가져가지 못했고 출마 그러니까 뭐 뭐 이를테면 종천 의원 아직까지는 남병주 갑이죠. 이원욱 의원 화상시 정의죠. 그리고 뭐 서른 의원 부평 뭐 의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출마했는데 민주당이 되게 크게 이겼어요. 다. 대부분 10% 이하 잠식하고 대부분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구들입니다. 최민희 의원 인생 처음으로 압승을 해봤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출마한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 심지어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가서 출마하고 허은하도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현일 전 국청장이 압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어요. 지역구에서 영향이 없다. 저나 혹은 뭐 다른 멀쩡한 비평가들이 그 1월 말 시점에 했었던 비평도 다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낙의 신당은 아예 지역구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고 숫자 자세히 보면요. 사실상 포지티브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민주당에. 오히려 그렇죠. 네. 김백이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찍었어요. 결집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실제 전망을 1월 말에 다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지역구에서 영향이 없다. 1월 말이면 이미 입증이 된 뒤에요. 근데 여기서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 대체역삼을 쓰고 있는 거죠. 숫자 보니까 3보다는 9가 높잖아. 이런 얘기에요. 이낙연 대표는 심지어 광주에서 국민의당 대 민주당 수준이나 공천 불복한 무소속 후보보다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거비 전액 보전도 못했죠. 그런 수준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보정당 계열은 지역구 출마자가 거의 없는 세력이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NL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트럴 좀 들으세요. 제발 들으세요. 우리 방송의 내용의 3분의 1이 진보당 얘기였어 그동안. 그렇지. 이번에 단일화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방송시간 확 들었어. 아니 진보정당 지역구 출마가 단일화를 3월 중순에 3월 초순? 초중순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 전 진보당 지역구 출마자가 63명인가? 그랬어요. 네. 어떻게 정치평론을 하고 총선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서 이전 선거에 중요한 몇 가지 흐름들도 공부를 안 합니까? 이게 한심한 건데 왜 민주당이 진보당이랑 합의를 할 때 TK 지역하고 호남 지역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느냐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될지 진보당 사람들은 모릅니까? 알죠. 알죠. 그런데 울산 북구를 가져올 수 있고 연합정당에 포함될 수 있으면 의석수 자체는 손해가 아니니까 우리가 양보한다잖아요. 이거 제가 비례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 2018년 이후에 통진당 분당 사태 이후로 NL계는 나가는 모든 지역구마다 다 1% 이상 받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추스려오면 부산 연재 내주고 윤종훈 내주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 천표 안팎의 격전이 벌어진 곳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의 덕을 거의 절대적으로 봤죠. 그거 NL표입니다. 그렇습니다. NL 지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진보당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었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 직업들 정치인이나 당직자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주제에 완전 책상 물림인데 지역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전문 직업인들의 역할을 무시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렇죠. 플러스 연합정치를 하려면 이준석이랑 해야 된다. 그러면 X 뻔했죠. X 뻔했죠. 개망합니다. 진짜. 개망하고 이준석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당이 나온 60개 넘는 지역구에서 위험했죠. X 하는 거예요. 이걸 전략이라고 제시를 합니까? 1월 말에? 모두가 이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뭔 무당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메가 더 장군신이 나한테 게시를 하셨다. 이준석이랑 연합해라. 장난합니까? 이게 비평입니까?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면 책상 물림의 점쟁이다라는 규정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몇 개 인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데이터를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나 분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지금까지 충분히 확인했는데 데이터센터를 10년 동안 한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 정치평론가를 합시고 출연연을 받으면서 뛰고 있는 건데 이 자칭 진보 논객들의 흘러간 레파토리가 맞다. 자칭 진보죠. 이런 분들 민주연구원 부원장 타이틀이니까 이런 분들이 소위 진보 정치나 진보 계열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나가는 걸 자꾸 방해를 합니다. 식상하기 그지없는 옛날 타령 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타령 하는 거랑 똑같이 그게 발목을 잡는 담론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책을 자꾸 내주고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어주고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담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사람 페이스북에 가보면 스웨덴 3인당을 수입하라 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월인가 2월에 나온 게시물이죠. 어르신들이 빈티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얼마나 흘러간 옛노래입니까? 이거 솔직히 파나소닉 워크맨 이거 지금도 잘 플레이 되는 거 한 4, 50만원에 팔거든요. 그런 거 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고는 쉽죠. 멋있거든. 3인당 말고 워크맨이요. 스웨덴 3인당에 대해서 여러 상처를 하는데 자기 책에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3인당의 역사를 안 이후 나의 사회과학적 로망은 내가 속한 정당을 정치공학과 정책공학 모두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3인당의 역사를 수입해서 민주당에 이식하는 것이 나의 정치공학적 정책공학적 목표였다는 얘기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쩍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오히려 유럽이나 혹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에 민주화 시도하는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고 연구하고 있는 와당한인데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분들이 옛날 사람이고 자꾸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옛날 얘기인 게 스웨덴 모델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오나츠 계열의 유럽의 극우 정당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게 스웨덴 민주당인데 스웨덴 내에서 꾸준히 한 20에서 21% 2%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2022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오랜만에 집권을 하는데 그때 범우파 진영 중에 스웨덴 민주당 극우 스웨덴 민주당이 범우파 진영 최대의석을 차지합니다. 이제 우파의 중심입니다. 극우가 야당 넘버원입니다. 저희가 북공여우님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그렇죠. 70석 넘었어요. 이번에 다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국민연합 마린르펜의 그 국민연합 새로운 노동자 정당으로 프랑스 내에서 불립니다. 맞아요. 노동자 표가 대부분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유럽의 서유럽의 2030들은 극우가 노동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선투표 안 했으면 프랑스도 넘어갔죠. 그리고 독일의 AFD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집권 사정권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집권을 했거나 이게 박노자 교수가 지적한 지점이었죠. 한국 극우는 현재 극우의 열풍하고 트렌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국제 트렌드에 안 맞는 극우입니다. 요즘 극우는 노동 극우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전에 저도 2000년도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 민주당은 엄밀히 말해서 유럽에 갔다 그러면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고 그렇죠. 그래서 민정당 계열 정당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보수정당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지금의 진보정당들이 제자리로 가야 된다. 이 레토릭 민노당 때부터 하던 얘기인데 안 맞는 얘기가 된 지 오랩니다. 어떤 보수정당에서 최저임금을 25%씩 한 해 동안 올려버립니까? 그런 소위 진보정당이 하고자 했던 실험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가 문제적 상황에 많이 맞닥뜨렸던 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만 한국의 진보정당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2020년 2016년 2024년 저도 이제 최병천 씨처럼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진보정치의 실험은 그 레토릭이 되게 중요했어요.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본인들의 원래 색채의 오른쪽으로 완전히 내몰자.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더 큰 정당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양당제를 하든 다당제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근데 지난 8년 사이에 민주당이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제가 그걸 대표 얼굴들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손학규 내리고 박지원 내리고 정동영 내리고 박영선 내리고 문재인 올리고 이재명 올리면서 그 다음에 또 조국과 우리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스스로 대놓고 사민주의자인 조국과 민주당이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정치의 패턴을 해석을 따로 해줘야 돼요. 옛날 20년 전 스웨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레인지가 넓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오히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중이죠. 민주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나 공천파동 겪죠?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잘려나갑니다. 그게 지난 8년간의 민주당이에요. 문제적이다라고 보는 게 기성 매체들이나 기성 정당의 기득권자들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옛날 개념들 이게 이미 낡아버렸고 이게 이미 실패한 개념이라는 거를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공부하던 시절에서 발전이 없는 상태고 추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뭐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최병천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얘기를 그럴듯하게 페이스북에 쓰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담론장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2024년의 총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서 엄문호와 최병천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노인네들은 정당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 센트럴 시간에 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역설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트위터나 뽐뿌나 햄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사람의 스타와 몇 가지의 정치 아젠다만을 가지고 정당은 똘똘 뭉쳐있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진상손님이라고요. 야 너네 여성주의가 1번 문제 아니었어? 1번 이슈 아니었어? 야 너네 여성부 지켜야 되는데 아니었어? 한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너네 노조법 2, 3조 찬성해야 하네. 이거만 가지고 당 하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당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당에 오래 있고 정치만 오래 하다 보면 돈 벌은 일도 안 해보고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야? 청아람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장애찬이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정당 안에서 내내 가만히 있다가 세상 어딜 가나 게으른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본 것을 가지고 마인드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안에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로 치면 최고 대기업인데 공무원급 나쁜 의미에서 그냥 가만히 또하리 틀고 앉아가지고 석상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 사람들 중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10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선일보는 번개같이 다 같이 해가지고 야! 민주당에서 나온 소리다! 이런 돌로 굳어버린 각오일이 있었네? 응. 민주당이라고 내보내야지? 이런 돌로 굳어버린 탄륙이 있었네? 생선장수라고 마포에 공천해야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고를 꾸우겠습니다. XSFM입니다. 다 얘기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계변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치약도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 좀 이르네요. 이벤트들이 우리 조물주가 급합니다.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문제제기를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 좀 이르네요. 조물주는 벚꽃이 지면 일단 전화부터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이 코앞이에요. 요즘치약도 전부 다 가정의 달 이벤트라고 하지 말걸. 그냥 내 생일 이벤트라고 할걸. 아무튼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5 플러스 2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5개 사면 2개 더 드립니다. 어린이 부모님 추가 증정 받고 나눠보세요. 요즘치약 저번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일하러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비공개 공개 방송할 때. 그렇죠. 사은품 나눠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셔서 제가 요즘치약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치약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렇죠. 치약에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외국 치약 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온. 네. 그거보다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따지고 보면 유기농 식품이 비싼 거랑 똑같은 거다. 요즘치약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전부 다 자연성분이고 기존의 화합성분을 전부 다 자연성분으로 바꿔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성분이기 때문에 비싼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청시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드렸죠. 그렇죠. 대신에. 물건을 드렸죠. 그래서 비싼 치약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배제했고 23가지의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치약입니다. 네. 물론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활성자가 들어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자몽 종차 추출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치약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온가죽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치약이고요. 게다가 판매액의 10%는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그 말씀 드렸겠죠. 제가 오만만 있으면 데이터 센트럴 시간에 다 드렸으니까 요즘 치약을 쓰고 나서부터 저는 치약을 쓴 뒤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게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혼자 사는데 한 번에 오픈해놓은 치약이 4개거든요. 네. 하나는 회사 사무실 하나는 운동 가방 그리고 하나는 샤워부스 하나는 세면부스 치약은 원래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5플러스 2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액세스몰에서 많이 있어요. 그 안실 헬마우스 코너 특 이 형님은 이제 진짜로 뭐랄까 어떤 등대 이정표 세월이 어떻게 변해간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절한다 이게 어떻게 변절하는지를 알아보려면요. 그렇죠. 완전 변절한 사람 얘기하는 건 재미없어요. 마지막까지 변절 안 한 사람 안 한 척한 사람이 재미있어요. 헬마우스 코너를 이제 몇 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분의 변화 과정을 국면 국면마다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쯤 대강 끝나가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의 몰락을 봅니다. 여러 몰락 중에서도 이번 주의 이야기는 몰락이죠. 이번에 CBS 한판승부에서 하차하는 그 소동극 안에서의 진중권이라는 인물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백분토론을 통해서 만났던 말하자면 이제 그 유럽식에 메이지 않는 발칙함 을 여전히 내세울 수 있었던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사람은 이제 이제 없습니다. 정치 농객 중에서 이만한 스타가 있었을까요? 아 그럼요. 없었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박제당한 천재를 아시오가 된거죠. 이제 스스로 박제를 택하는 바람에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게 된 저는 뭐 한 한 추한 노년의 옛 정객 XSFM의 전성기 때 처음 회사 만들고 첫 방송 시작했을 때 첫 방송이 2014년 지선데이터 센트럴이었죠. 그거 할 때 앞으로 한 한 6개월 1년은 우리나라 차트에서 1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잘 나가니까. 근데 바로 떡질신 했죠. 누구 때문에? 당시에 최고 논객 세 사람이 만든 팟캐스트 때문에 정치카페 노유진의 정치카페 최고 슈퍼스타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중권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말하자면 우리 한국사회 자체가 그런 어떤 논리적 논쟁 초창기였기 때문에 백분토론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상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참실할 수 있었고 새로울 수 있었고 뭔가 있어 보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박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진중권 교수한테 그런 걸 봅니다. 논리도 예전하고 너무 다르고 거품이 다 빠져버렸고 그러면 이제 나이에 맞춰서 통찰이라도 있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없고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기존의 커리어와 연배에 맞는 품격인데 기대할 수 있는 거 저는 싸가지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품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가지 없는 품격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년 아저씨는 이제 그게 없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을 저한테 더 이상 진중권이 나한테 줄 충격이 있나 싶었는데 세 가지 지성 통찰 품격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 한판승부 생방송 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성과 품격이 없지만 자기가 권자에서 밀려나면 통찰은 끝내줍니다. 갑자기 생겨나요. 누가 갖다 주나 봐.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다가 마켓컬리 같은 데서 배달해 주나 봐요. 갑자기 그때 권자에서 밀려날 때가 가장 인기가 좋죠. 전기 배송은 아니에요. 늘 오진 않는데 늘 오진 않아요. 갑자기 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사라진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건 뭐 길게 멘트를 저희가 덧붙일 사안은 아닌데 들어보시라고 저희의 애용 빌런 분이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를 같이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시 자체가 효과가 있는 이벤트인 거고 뭐랄까 추모? 그렇죠. 메모리얼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됩니다. 기사로 읽으면 잘 안 느껴져요. 어딘가 JTBC 같은 데서 인용을 해도 이렇게 길게 들어볼 기회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들어봐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익숙한 거예요. 통찰과 품격과 논리가 사라지잖아요. 특히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꼬장만 남아요. 이건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이제 진중권은 김부선 과가 되었어요. 아이고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뭐 개같이 뭐 이런 표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들.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했습니까? 5.18 희생자들 패러디했거든요. 희화화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여기서 안 다뤘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한가 뭡니까? 입양간역 입양가족 개머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서 안 다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개같이라는 발언을 다룬단 말이죠. 저는 이런 발언들은 공론회장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를 문제의 본질을 시속시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걸 달고 썸네일도 그렇게 딱 단 걸 보니까 화가 나요. 우리 언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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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공정해야 됩니다. 그 발언을 갖다가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꼭 여기서 다룰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라이브로 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언도 그 발언들은 얼마나 천박한지 아십니까? 개모 발언들이 얼마나 천박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 라이브로 안 틀었죠. 이런 발언들은 꼭 라이브로 틀더라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비판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제작진의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진 교수님. 충분히 저희가 항상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안 했습니까? 진 교수님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할 때 저희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만 했죠.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 끊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질문지 없는 질문들을 갖다 사회자께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건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송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이제는. 진 교수님. 저희가 충분히 항상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항상 드려왔고 그리고 항상 양 패널이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대화해보는 제가 상의자에서 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저분들은 저쪽에 앉은 분들은 항상 민주당 편 만들었잖아요. 제가 교수님 제가 그랬습니까? 대부분 다 민주당 편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쪽을 비판하다가 정부를 비판하다가 지금 방심해서 제재도 받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교수님이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예전에 교수님하고도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교수님의 무두까기의 스탠스를 저도 좋아하라고 존경합니다. 저도 사실 이슈에 따라 변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 민주당 공천파동 2월에 3월 초까지 나왔을 때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천이다. 문제가 많다라고 저도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흐르는 건 사실 이종석 호수대사 3월 10일부터 그 이슈였기 때문에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지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 불리한 이슈가 유리한 이슈건 간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또 라이브 음성으로 내보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와 신난다. 이거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갈발볼까? 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논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 동렬해놓고 비교하지 않느냐 이것 틀거면 저것도 틀어라 이런 얘기를 회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방송 제작 쪽 일을 15년 이상 했고 지금도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분은 시청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예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으면 같이 일하는 미디어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게 앞에 얘기했어야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일단 생방송이라는 거는 제작진에 앞서서 들어주는 사람들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직업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할 것이냐가 저는 1번 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이러는 거는 듣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의실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시청자 앞에서 청취자 앞에서 이러고 있는가 이게 저는 1번입니다. 그다음에는 수년 동안 같이 방송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모욕을 합니다. 이제 한 3년 됐나요? 이 팀이? 그럴 거예요. 이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좀 어이가 없을 건데 그럴 거면 진작에 때려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정말 안 들어줬었더라면 어떻게 2, 3년씩을 끌어오면서 같이 일을 해놓고 갑자기 생방송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불공정하고 민주당 편을 들고 이재명 편을 드는 부당한 방송 노동자들로 싸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어떤 합의나 이런 게 안 된 상태 이건 정말 둘 다에 대한 모욕이다. 그게 태도로서 인간적 품격으로서의 진중권 교수에 대한 저는 실망이고 이건 자격미달 이거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단상에 올라가서 정치를 개같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이벤트입니다. 그건 박성태 기자가 제가 잘라낸 여러 발언들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데스크 출신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언론이 어떤 의제를 선택을 할 때 사람이 개를 무는 게 이벤트가 되는 거지 개가 사람을 무는 게 더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날 이 이슈보다 더 큰 뉴스를 잡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코멘트를 들려주고 정치 비평을 하려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그런 말을 하던 전략을 취해오지 않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슨 의도가 깔려있는 거냐. 여당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 시작날에 한 개같이라는 발언을 무슨 수로 공론장에 안 올리죠? 무슨 수로 공론장에 안 올리죠? 여의도 사투리를 안 하겠다고 한 사람에? 그렇죠. 이거는 말하자면 데스킹 기능의 정상 작동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고 이 얘기를 제 느낌엔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평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문이었으면 당연히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됐어야죠. 이거 왜 올려야 되느냐. 지금 한 말과 동일한 말을 회의시간에 했습니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참담하게 실패한 현장을 거의 10여분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모든 시청자들 시청자들한테 그대로 중계를 합니다. 근한 10분 말다툼했네요.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고고 비평가로서 진중권이라는 직업인의 최종적인 실패 그리고 한국사회의 어떤 20년의 종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이재명 대표의 막말도 있었다 를 평론으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냥 이재명 대표의 막말도 있었다라고 평론을 하면 되고 1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이걸 제작진에게 항의로 표현을 했느냐 궁금하고 두 번째가 이런 말은 공론장에 올려와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공론장에 올려서 뜬 사람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본인은 디워 같은 영화 하나로 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기존의 관례를 깨는 평론가로서 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중권식으로 한 번 더 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논리 논리도 없고 통찰도 없다고 한 게 굉장히 천박한 티키타카 주장이에요. 아니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는데 거기다 재고 다큐를 만든 그 PD한테 왜 천안함 얘기는 안 하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천안함 얘기는 안 하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천안함 얘기는 안 하냐? 지겹게 봤던 펜코나 DC인사이드 같은 데서 반복되던 이게 논리인가요? 이런 거는 공론장에 올라온 공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20여 년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던 진중권이라는 비평가가 할 수 있는 비평의 수준입니까? 너무 좀 저는 좀 창피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총체적인 침몰이죠. 너무 듣고 있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좀 공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길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옛날 일배나 요즘 펜코나 옛날 요즘 트위터나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쓰는 사람들이 관종이 아니면 착집을 못해요. 게으른 소비자란 뜻이거든요. 게으른 소비자에게는 스타는 관종부터 보여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제가 10년 전부터 저널리스트로서의 진중권을 경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의 모든 글에는 본인이 제기하는 이슈와 문제의식보다 본인이 잘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늘 뚝뚝 묻어있었어요. 이제 그 일관 속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헬마우스가 해줬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건 것 같고 청취자를 무시했다. 사실상 이 말투는 청취자 너네 비켜있어봐.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말투는 늘 그랬기 때문에 전 놀랍지 않지만 상당히 잘못된 거고 우리는 메타미디어 시간이니까 헬마우스 코너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수고하셨다. 이 사람 이거 받아주느라.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지난 2, 3년 동안 이걸 맨날 참아줬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제가 요즘 시사 라디오에서 방송을 듣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인물평을 듣고 이랬을 때 이 업계에서 제일 성격 좋은 두 사람입니다. 박성태 실장과 박재홍 아나운서.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폭발 직전까지 끌고 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능력이에요. 정말 제작진 그러니까 PD님 작가님 이 출연자 두 분 다 진짜 와 죽을 고생했다. 이분들 나중에 복받을 거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저도 이제 비평가의 영역에서 진중권 교수의 저 폭발에 대한 비평을 해보자면 왜 하필 한동훈이고 왜 하필 개같이 발언이었을까 버튼이 왜 하필 거기서 눌렸을까 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진중권 관찰자로서 그분이 폭발하는 포인트들이 가끔 좀 의문스러운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동훈 버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비평적으로 접근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알리바 입니다. 긁기 전에 윤석열 그 사람한테 이미지를 더 씌웠던 그 착각들 그 착각의 대표주자가 진중권이죠. 진중권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공정한 검사 윤석열을 통해서 부정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부를 전복하는 그 판타지 그게 결국 뭐 2년은커녕 한 3,4개월 만에 완전 그냥 환상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다급하게 찾은 대상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습니다. 극지 않은 윤석열이죠. 극지 않은 윤석열의 다시 환상을 덧씌웁니다. 공정한 한동훈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 그 한동훈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그 위기 상황 나의 논리적 내적 어떤 그 완성본이 깨질 위기 그러면 나는 나의 지난 3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공익보다 내가 무너지는 게 훨씬 싫은 평론가인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극지 않은 윤석열이었던 한동훈 마저 긁어보니까 그냥 윤석열 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그를 추정하거나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건데 한동훈이 무너질 위기에 말하자면 한동훈의 본체가 발가벗겨질 위기에 하필 최후의 버튼이 눌린다는 거 그게 저는 이 세력의 몰락의 최종 징표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왼쪽 포스트에 척후병 이런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게 말이죠. 우리 사과도 들어야 돼요. 사과 재밌어요? 그래서 더욱 참담합니다. 아니 그러고 꼬라지를 부리고 나가면 뭐 나이 먹었지만 철 안 든 진중권 똑같네 뭐 2002년이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마지막 모습도 저로서는 모욕적이고 처참합니다. 그 다음날 방송에서 최종적인 인사를 하는 그 데모 들어보시죠.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떠나서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에게 사과드립니다.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작진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뜻이 이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는 지체 없이 아주 요란하게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작진은 제 뜻을 100%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판 승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 중에 공정한 방송 중에 하나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또 평가합니다. 다만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라는 슬로건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드높은 이상적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제작진은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위해 수고해주신 제작진 여러분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우리 한판 승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얼른 들으면 그냥 사과문 같은데 요렇게 액기스를 종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정한 것 이죠. 왜냐하면 내가 공정하니까 내가 요란하게 요구를 한 거를 제작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판 승부는 공정하다.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또 한 번 모욕감을 느낀 게 그럼 어저께 그 지랄을 왜 했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아니 어떻게 인식구조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비평가라고 나와서 돈을 받고 시청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이 방송은 공정하지 못한 방송 제작진은 공정하지 못한 인간들이라서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방송을 할 수 없다. 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바로 어저께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내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다 받아들여줬고 다 나는 항상 작은 문제에도 아주 요란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아니 자기가 한 얘기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 180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소설을 쓰자면 나가는 김에 내가 이 방송 깨고 나가야지 같은 의도 였던 걸로 보이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재웅한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뭐랄까 동호회 같은 데서 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탈퇴하기 전에 모든 여자한테 고백하고 나가는 것처럼 나가기 전에 이 방송 깨고 나가야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헬마우스 코너 시작할 때 제가 극우 유튜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공론장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를 이야기할 때 지적정합성과 정직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진중권이라는 논자는 둘 다 없습니다. 지적정합성이 없어요. 어저께 얘기한 거랑 오늘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정직성이 없어요. 그럼 어저께 얘기한 게 거짓말이거나 오늘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지적정직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론장에서 마이크를 쥐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평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헬마가 내놓은 세계 추측증에 가장 맞아보이는 건 어제 맞았다 밖에 없어요. 이렇게 싹짝해지려면 저기 이 프로그램 한판승은 CBS 프로그램이죠. 언젠가 CBS PD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걸 제가 물어보죠.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자꾸 물어보죠. 오랜만에 밥을 먹고 이러면. 그런데 CBS에서 일하는 PD들이 진짜 되게 착해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은 이지 리스닝은 아니시죠. 나는 거기에도 거짓말은 없네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하드락이라는 거야. 그랬다가 이날 딱 깨달았습니다. 개 지랄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 개저씨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앉으려고 하는 단서를 꼭 남기고 싶어합니다. 아니 보세요. 이것도 사과를 한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어떤 분들은 이날 진중권 교수님 손가락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손가락을 두들기는데 그것도 심리적 징후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단어의 선택들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떠나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 내 문제제기는 타당했답니다. 그러면 사과문 안에서도 문제제기가 타당했으면 이 제작진은 불공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이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같은 시간 안에서 해요. 그리고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상적인 기준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제작진들은 현실적인 방송 현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상주의자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작진이 이렇게 주장해서 할 수 없다. 여전히 이 방송 제작진은 불공정한 성향이다. 현실적으로 제작진은 불공정한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을 이해하마. 왜냐하면 나는 이상이 높고 맞는 말만 하는 지식인 고고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에 김규황씨의 글을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50을 먹고 60을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 지식인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옳고 모두가 지식의 성취의 수준에 있어서 내 발밑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 고민을 했었어요. 진중권 교수가 그동안 총선정부 했었던 말 같지도 않은 비평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잘라다가 놀려줄까 이런 자료도 모으기도 했었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다 좀 허망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그 정도의 시간까지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시간 아까워요. 저는 약간 이 마지막 방송들에서 모욕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끝내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안타까워요. 진중권을 두 번 울고 먹을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저희가 처음 지적했을 때 그때 정도에 우리가 진중권과 관련해서 공익적인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되게 문학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서글픕니다. 일이 된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방송을 하차한 뒤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아 그래요? 쿨하게. 그리고 페이스북에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감상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까지 정말 제가 싫어하는 한국 계절시의 완성형이다. 저기죠. 정신승리죠. 아 정말 정말 좀 수치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는 세 명의 비평가들 이 비평가들을 기성 매체들이 어떻게 부끄럽게 인용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끝으로 레거시 미디어 본체 그러면 기성 매체 지 본체는 멀쩡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적어도 이제 저희처럼 미디어의 속성에 맞춰서 방송 애티튜드를 바꾸는 거는 직업인이라고 치고 매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체는 자기가 방송을 만들든 지상파 방송을 만들든 신문을 만들든 유튜브 방송을 만들든 카타야 됩니다. 그게 논조라는 겁니다. 아 근데 조선일보는 유튜브로 가면 유튜버가 됩니다. 그렇죠. 아 신기해요. 더러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의 인격적 지성인 거죠. 조선일보라는 인격적 지성 그래서 진영을 대표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개인 유튜버들이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그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게 저는 뭐 호우 5는 있어도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지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튜버도 있죠. 진영 논리 없이 중간값을 잡아서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수신료를 받는 매체가 아니니까요. 공공성을 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성매체 소위 구독료를 받거나 신문구독료를 받거나 혹은 공중의 전파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본체인 매체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 그건 안되죠. 네. 난 조선일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직원 한 명이나 부장 한 명이 개인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짓을 최운민이 했으니까요. 많이 봐줘서 자회사면 그렇죠. 다른 회사면 많이 봐줘서 그렇다 칩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유PD님의 말씀인데 그냥 이마빡에다 써붙이면 그렇죠. 나는 윤석열 지지자다. 나는 한동훈 지지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일면에 선언하고 뉴욕타임즈처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조선일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망신스러운 줄도 모르고 유튜브에 가면 나는 막 해도 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집어던집니다. 문화부장 출신의 박은주 기자 유명한 분이죠. 문화부장이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지금 논설비원일걸요. 그런데 예전에 TV조선 출범할 때 메인 뉴스도 맡았었고 그랬던 분인데 이 말하자면 조선일보의 스타기자를 내세워서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 더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페이지에다가 계속 홍보 글을 올리잖아요. 오늘 무슨 방송을 한다. 그렇죠. 저희도 하죠.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전국 50곳이 박빙이랍니다. 유권자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권자가 표를 찍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부산의 장해찬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틀려주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설문조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국의 쉬운 곳에 유권자가 다 장해찬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투표용지가 두 장인데 하나는 비례표고요. 하나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혹시 3번 찍지 마시고 4번 잘 찍으시고 장해찬는 아무래도 드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딱 그 말만 빼고 다 합니다. 그러네요. 커뮤니티에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라서 박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 방송에서는 제가 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장해찬는 드랍을 해야 된다. 드랍을 해야 된다. 여러분 투표용지 4번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번이라고? 응. 아니 그거 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기자가 개인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일 뿐이니까. 어 근데 만약에 경향이나 한겨레 유튜브에서 이랬으면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지. 한 달 동안 안 돼. 물론 박은주 기자도 딱 사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들려드릴 텐데 거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 9일 전 총선 9일 전에 했었던 조선일보의 더이슈방송 예고편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좌파의 민낯 이 정도인가요? 여기서 낮은 애프터눈입니다. 호텔에서 가지고 네. 막말해. 투기해. 사기대출해. 그런데 이 징글징글한 소식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초접전 지역에서 극힘 후보들이 밀리다가 다시 백중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거죠. 조국현상을 보면서 기이한 느낌이지요? 저런 피고 저런 피고인을 저렇게 지지하다니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의문을 풀 하나의 단서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글이 올라온 걸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대박이다. 왜냐하면 놀랍도록 창의적이거든. 왜냐하면 조선일보 공식 채널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올라온 걸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방송을 보고 야 이거 우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방송하잖아요? 우리 떼돈 벌어요. 그리고 망하겠죠. 그리고 앞수색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월급이 아니라 퇴직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이 말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홍보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홍보의 한 방법 웃기려고 하는 거거나 어그로 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합니다. 박은주 기자 본인이 조국 지지자는 갱년기 우울증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캡처 화면입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이 CG를 쓴 거예요. 이재명 따옴표 개딸 할배 할매 조국 지지자는 따옴표 갱년기 우울증 물음표만 붙였어. 아 이게 지금 썸네일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나오는 방송 중에 화면이에요. 이걸 CG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조국 지지자는 갱년기 우울증 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강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탄핵이 한 번 더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그 사람 일부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조국을 지지하느냐 제가 볼 땐 이게 네 진짜 죄송합니다. 듣는 4050 남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갱년기에 빠진 4050 한남들의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의 부작용으로 저는 조국이 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보나 이런 이미지 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조국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지금 뭐냐 하면 잘 나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로 어쨌거나 가장으로 살았는데 만신 차이가 됐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조국 머리를 쓸어올리면서 텀블러 들고 멋있게 다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야 저 사람 많이 늙었네 저 사람 힘 빠졌네 저 사람 이제 인생 조졌네 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이 딸을 내세워서 유튜브를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조국이 당을 만들었네 그런데 당을 만들어서 나와서 액션을 하는 거 보니까 입틀막하고 때래치아라 이러면서 엄청 강하죠. 강한 이미지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0대 50대 남성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한 남자들이 실제로는 먹고 살만해요. 40대 50대 그런데도 난 인생이 힘들어 이러고 있다가 조국을 보면서 조국도 살아났네 괜찮네. 아니 이게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글러먹어서 되게 익숙하게 쓰는 표현으로 보이는 한남이라는 글러먹은 단어는 문제가 되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충격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정치비평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제가 종합적으로 보자면 비난 어 일종의 빨갱이 몰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그 집단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빨갱이 몰이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울증 한남 몰이보단 난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하고 기괴한 어떤 집단인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서 그럴 듯한 스토리텔링을 덧붙였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뇌피셜로 저 사람을 모욕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뿐이죠. 이거 아직도 있네요. 썸네일 조국당 지지율 갱년기 팬심 아니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조선일보는 남자 기자는 여성 혐오하고 여자 기자는 남성 혐오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섭섭할까 봐 여성 혐오도 합니다. 한쪽만 할 수는 없지. 4050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둘 다 합니다. 역시 언론이야. 아 공평하게 둘 다 혐오해 주거든요. 역시 언론이야. 역시 조국 4050 지지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은 어떤 정의를 지금 팔고 있지 않고 이게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필귀색 이런 개념에 저는 정서를 지금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필귀색? 사필귀색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남성적인 색소필한 이런 부분들을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그거는 사실은 조국 지금 유세장이나 조국 법정에 갈 때도 보면 지금 기억나십니까? 차 닦아주던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개딸들보다 조금 연령이 어려요. 40 혹은 중년 여성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은 저희가 지난번 체포영장 가결될 때 국회를 둘러샀던 사람들 보면 약간 할머니를 곧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개딸이라고 하고 있고 그거보다 좀 내려온 40 혹은 중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이분들인데 거기에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턱걸이를 무반동 턱걸이 다섯 개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또 자기 감옥 가게 될 건데 감옥 가면 거기서 프랭크하고 운동하겠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이를 해가는 걸 보면 모욕적인 단어들을 일부러 선택해서 규정 짓는 방식이에요. 40, 50의 중년 여성들을 가장 이상해 보이게 할 수 있는 소위 무지성 지지로 몰아갈 수 있는 사필귀신 이런 단어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할배, 할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령층이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이 사람들의 지지에는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지성에 따른 지지가 아니라 조국의 섹스어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기자들이 지지 집단이나 혹은 유권자 집단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정치 비평인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최병천이나 엄경영이나 진중군보다 더 못해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데스크 역할을 하고 논설위원을 하고 2, 30년 조선일보에서 일하면서 내가 1등 신문의 기자다. 이런 신용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민낯을 그냥 유튜브 가면 다 드러내는 거죠. 정말로 정말 여지없이 다 벗어던지고 있는데 문명인으로서의 외피를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조국 하나를 싫어하기 위해서 여혐과 남혐을 동시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횡코와 워마드의 미칭 그렇죠. 그렇죠. 아니 봐요. 사람은 토프이자 탈레반일 수 있는가? 그렇지. 이런 실험적 도전! 아 정확하네. 와 대박!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망한 거예요. 제가 왜 몰락이라고 했느냐. 이 집단이 같이 망합니다. 진중관만 망하지 않고 윤석열만 망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유PD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어차피 그럴 거면 이마빡에 써붙이고 해라. 네. 그걸 안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방송이 끝날 때 뭐 노골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격려하면서 끝납니다.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조국 씨가 너희들 쫄았제 라고 얘기할 때 네. 정말 돌려주고 싶어요. 네가 쫄았구만. 네. 진짜예요. 네 쫄았제? 네. 1위 1위 하지 마시고요. 아 두 편 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쪄다 쫄았겠죠? 많이 힘들죠. 네. 이럴 거면 그냥 최병천이나 엄문어처럼 차라리 그냥 비평가를 한다고 나와서 유튜브 출연을 하시든지 그치 기자 타이틀을 달고 심지어 여전히 데스킹을 하면서 혹은 논서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들에게 이해되게 설명해드리자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이런 유튜브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겨레TV에서 국장급들이 사장남천동을 하고 있는 것 맞네. 성한용 기자가 와가지고 사장남천동을 하는 거잖아요. 빼면 한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성한용이. 성한용 기자가 계속 오창미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게 뭔지는 심약하신 분들은 검색하지 마십시오. 김한 기자가 옆에서 추인세 넣고 이게 진보 언론에 대비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어처구니없는 거죠. 맞박에 써붙여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맞박에 써붙이고 퇴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XSFM 자, 얘기해요.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쭉 이제 둘러봤는데 레거시들 쭉 봤고요. 레거시가 사랑한 사람들과 레거시 자체들 그리고 이제는 레거시를 사실상 삼켜버린 소위 뉴미디어 극우 뉴미디어들이 이번 총선에 뭐하고 있었느냐 레거시들이 저러고 이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뉴미디어들이 이번에 좀 덜 조명을 받았는데 왜냐면 아예 리그가 달라졌어요. 이분들은 시장이 너무 좁아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따로 놀았습니다. 레거시들이랑 레거시들은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나마 뉴미디어들 중에서도 그나마 레거시에 가깝게 진입한 사람 김상진 유니버스 김상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하기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급이 다르죠. 김상진 만나는 시간 그래서 김상진은 공식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무게를 많이 두고 김상진 아저씨의 유튜브에 가보면 썸네일들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를 따라다니는 영상들입니다. 유세 중계를 주로 했어요. 아 유세 중계 모든 진영에서 다 하죠. 유튜브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썸네일에 다 공통적으로 한동훈 이사 지금 갑니다. 2번 4번 네 2번 4번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 이것들이 쭉 그리고 뭐 원주 집중 유세 이런 거 유세 지원 전국 따라다니죠. 김상진은 그래서 이렇게 유세 지원을 국민의힘 공식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다른 축 신혜식 신혜식 신혜한수 신혜한수의 신혜식 최근에 신혜한수 채널이 알고리즘이 좀 망가져가지고 돈이 잘 안된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혜식 아저씨가 그 신혜식의 신TV인가? 새로 팠어. 채널을 새로 팠습니다. 아 그게 좀 더 알고리즘이 괜찮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뭐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만 아 당연하죠. 어 근데 이제 비즈니스의 대상을 좀 바꿔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아 한동훈을 공격하고 지국비자 하시는구나 지국비자로 갔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지지 썸네일이 양상이 달라요. 자유통일당 지지율 10% 돌파 뭐 이런거 자유통일당 손정민 사건 해결한다 손정민 아직도 해? 이런거 뭐 자유통일당 지지율 중계가 이제 주고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이 해냈다 석동현 인터뷰 뭐 이런거 어 그러네 애국자는 본투표 가자 박근혜 한동훈 지지 포기 아 부정선거론도 여전히 하죠 뭐 재료끼 썸네일 이거야 한동훈의 비밀병기는 진중권 하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동훈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단들합니다 정말 맘 편하다 간만에 이거 보니까 이분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국비자를 해서 적어도 2% 정도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깎아먹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례대표 개수에서 보니까 한 1.2석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봉투조항에 걸렸지만 하하하하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했죠 하하하하 아름다운 퇴장 마이너스 1.2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극우 보수 기독교 계열은 2% 정도가 한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만 다채로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어도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효자 상품 봉투조항입니다 아 봉투조항 봉투조항으로 정말 많은 악당들이 걸러졌어요 극우 유튜버들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인데 희망을 찾은 분도 있어요 극우 유튜버 계열 중에 성공한 사람 아 그죠 130만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배승희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 제목이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130만 유튜버고요 130만이나 돼요 이번에 YTN이 유진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사장이 교체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조치가 뭐냐 뉴스킹의 박지훈 변호사를 해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내고 그 자리에 민영삼 전 후보와 함께 배승희의 따따부따를 진행했던 실제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따따부따 쉽게 말해 극우 유튜버입니다 그 배승희 변호사가 뉴스킹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에 진출한 대놓고 극우 유튜버 남천동에서 한번 재미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이동관 유니버스가 펼쳐지면 온갖 극우 유튜버들이 지상파에 진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개그였어요 최옥이 최고구로 바뀌었어요 장난이었는데 진짜가 됐습니다 진짜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 130만 유튜브를 하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좌파타파 채널 이름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좌파타파 배승희 장해찬의 좌파타파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깰마우스가 이야기하는 홈페이지들을 들어가 봤거든요 유튜버들을 세상에 많은 세상이 있네 여기서는 졌어요 민주당이 졌어요? 대체 현실이죠 대체 현실 아이고 키워노냐? 세상에 그게 아니고 분위기가 3일 전부터 업데이트가 없는 게 약간 공동점인데요 그건 그렇죠 사실 배승희 변호사 채널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굉장히 후킹을 잘해요 저는 이번에 캡처하면서 약간 놀랐던 게 이런 썸네일이 있습니다 민경호 긴급분석 일주일 안에 판세 바뀐다 곧 윤석열의 시간이 온다 한동훈 공격대상은 조국이라고?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잖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판세가 바뀝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끝까지 XX 치고 있네? 다운표로 들어가 있고요 이재명 기겁 당황한 이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니면 아 이게 제일 재밌다 재판부도 당황 이라고 이제 느낌표가 붙어있고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이상해 이재명 재판서 응응응응응 검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궁금해 이게 무슨 소리가 아 무슨 소리죠 도대체 아 이런 식의 아 이런 식의 썸네일들로 이게 여러분 YTN의 진행을 맡기 전이 아닙니다 맞고 난 이후의 방송 썸네일 와 진짜요? 유튜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아 이런 사람일 진행자로 그분은 다음주 월요일에도 YTN로 출근을 합니다 또 다른 썸네일 보여드릴까요? 하필이면 이날 이재명 이러고 어딜 갔나 윤 행보에 진심 묻어났다 어딜 갔다는 거야 너무 궁금해 이러고는 뭐지? 어쩌고 이게 다가 아니다 41억 수입료 말고 더 박은정 이종근 충격 행각 조국 혁신당 이렇게 끝나나? 이야 이런 것들 자 우리 진영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헬마우스 코너 시간에 제가 꼭 이런 거 어떻게든 비교해드리려고 애쓰는데 진영매체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 쪽에 있어요 민주당 쪽 진영매체에서 이 정도 썸네일 낸다 그런 사람은 공중파에 출연 못해요 패널로도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하기 시작한 나음부터는 다 잘렸어요 그렇죠 그건 명확하죠 네 그런 구분이 없는 정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극우 유튜브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 총선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얼굴은 방송에서 못 봤고요 소나무당 공천 명단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죠 이야 이 배승의 변호사 썸네일은 거의 다 웬만해서는 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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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이 지구를 정복했네요 이 정도면은 네 어둠의 개딸이라고 하죠 이랬는데도 살아있을 수가 있어 이런 인간이 사실은 그래서 비평가나 평론가들의 역할이 저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에 이야기하고 그거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유권자들나 시민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뉴미디어에서의 역할 지상파에서의 역할 지면에서의 역할을 자기가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그게 직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그러니까 3일 동안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해설이 의미가 없어지고 목적이 개념을 뒤집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주면 안됩니다 혼자 떠드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이크를 뺏어서 이 사람한테 대신 지어주는 거는 말이 안된다 그래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 나와서 정치 비평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막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비평가 4명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 자기들 표현대로 그걸 이제 비평하기 위해서 그때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소원에서 경선 해가지고 졌을 때 물론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그때 민주당의 경선 흐름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들 틀에 맞는 익숙한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내대표 출신의 박광원이니까 이 결국 한동훈의 소원 벨트 전략이 먹힐 것이다 그래서 박광원처럼 네임드 이 사람은 삼선의 원내대표 출신인 수원의 키맨인데 사실상 수원의 영주인데 이 사람을 날리고 나서 수원 벨트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길 수 있겠냐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비평을 합니다 수원의 영주라는 말을 해요? 그 비슷한 말을 했던 취지인데 네 어쨌든 키맨이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아니고요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는 수원 출신도 아닙니다 아니 너무 부풀리는 거잖아요 수원같이 큰 도시에서 삼선이 무슨 영주며 그렇습니다 진짜 영주는 김진표고 김진표의 후계자로서 낙전받아서 들어온 사람이고 들어온 지 12년밖에 안 됐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요 수원 갑을병정 다섯 가지 지역구에 각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묶을 수가 없습니다 백혜련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이나 박광원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이나 다 다른데 거기에 애초에 벨트가 없다는 게 저의 비평이었고 애초에 수원은 덩어리잖아요 뭔 벨트니까 벨트가 없고 박광원은 수원의 영주가 아니고 키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천이 수원 자체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건 여론조사와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백혜련 김영진은 박광원 눈치도 안 볼 캐릭터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준혁 후보는 본인의 집중된 네거피티브 공세의 결과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다른 지역구 수원 지역구의 의원들은 압승을 거둡니다 그 사람들은 틀렸고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평이 틀린 겁니다 수원 벨트 따위 없었고 박광원은 수원의 영주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이 엄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비평이 엄밀하지 못해서 기초 판단이 틀리고 과정 추적이 틀리고 그래서 전략 수립이 틀리면 몰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 최경경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90년대 말에 삼김청산이 화두였어요 왜? 조선일보가 그런 화두를 던졌거든요 민주화 이후의 시대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YS와 DJ가 너무 제왕적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민주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완벽히 통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은 조선일보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처음 정덕이 됐던 사람들이 정치 리더는 다 YSDJ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이 어떤지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왜 30대 기자들이 그 얘기를 배웁니까 이게 궁금하면 진짜 친명상제 비명상제 알고 싶으면 경선 시스템을 물어보고 다니든가 안 알켜준다고 국장한테 떠들지 말고 더 물어보든가 그거 알아내라고 기자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말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몰락의 증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번 3시간 동안 말씀을 아이씨 4시간이구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결국 소위 탄핵 공포 마케팅이 이번 총선에서 안 막혔었던 이유일 거고 그 결과 앞에 사이비 점쟁이 비평가들도 서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544회 그것은 알기 좋다 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요정도 되면 두 편으로 쪼개겠습니다 방송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저도 집에다가 저녁을 못 먹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내 밥을 남기지 말라라고 미리 말을 해두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6페이지 정도로 보면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해마스 뉴스 고하셨고요 저희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일단 평일에 손희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44회 그것은 알기 좋다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